여러분은 마통론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부터 대한민국 나이별 여성들의 마인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마통 뚫었다라고 말하는 99년생 여자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녀의 나이는 올해로 26살입니다. 나 대학생까지 부모님이 용돈 주시고 해외여행 갈 돈 전부 지원해줘서 펑펑 쓰며 살았어. 졸업 후 취업했는데 이전 소비에 비해 월급은 적었고 부모님 용돈은 끊겼는데 해외여행 명품 엄청 질러서 결국 카드빚 잔치 않은 중이야. 나중 되어서야 일금융 대출 알아봤는데 그때는 이미 신용등급 떨어져서 대출 못 받더라 하하하. 시간이 흐르고 월급 꾸준히 받아서 비상금 대출 마통 뚫어서 카드빚 조금 청산했어. 그런데도 아직 카드 할부금 천만원 넘는데 너무 후회된다. 26인데 빚밖에 없거든. 99년생 친구들아 너네는 얼마 모았니? 나는 그리 요즘 여초커뮤에서 논란이죠. 그리고 수많은 99년생들의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살이고 얼마 모았어? 나는 99년생인데 모은 돈은 없고 마통밖에 없어. 나도 99년생인데 0원이고 나는 마통 2600만원 빚 있어. 난 99년생인데 마이너스로 살고 있어. 우리 여자들 얼마 모았어? 난 31살이고 마통 800비 짓어. 난 30살인데 한여 평균값 3000만원 있네. 라는 식의 99년생 여성들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이제는 나이를 조금 올려서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결혼할 나이인 95년생 30살 여자를 봐봅시다. 나 30살인데 퇴사하고 백수야. 월세 낼 시기 오면 초조해지는데 다시 일하기 싫다. 나는 멋진 경제관념을 가진 우리 여성. 난 34살인데 백수 9개월 차야 나이는 의미 없어 백수도 괜찮아. 난 32살 백수고 1년 반 정도 인생 허비했어. 나도 백수인데 우리 나이 한 살 내리자노. 부엉부엉잼. 30살 여시들아 얼마 모았어? 나는 하나도 못 모았어 흑흑. 난 천만원도 안 되고 빚도 있고 월급도 작아 나도 천만원도 안 됨. 이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 여성들. 자 그러면 나이를 좀 더 올려서 35살의 90년생을 봐보겠습니다. 90년생 2000만원 모았음. 26부터 일했는데 여행 졸날이 많이 다녔음. 해외여행에 미친 한국 여자답게 무계획 퇴사도 조지고 그랬었네. 나는 경제관념 없는 우리 멋진 여자의 모습. 수많은 여성들은 잘했다. 여행에 돈지랄한 건 하나도 안 아깝다. 우리 한국 여자는 2천만원 모은 것도 장하게 많이 모은 거다. 나랑 비슷해. 라는 식으로 말하는 35살의 여자. 35살 여시 모은 돈 얼마야? 난 2천만원인데 이 돈으로 여행 가고 싶어. 나도 그 정도 모았고 난 천만원밖에 못 모았어. 라는 우리 한국 여성들의 경제관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들이 돈을 모으든 말든 제가 알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우리 한국 여자들은 결혼할 때 무조건 경제권은 여자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생각해. 집도 남자가 해와도 무조건 반반 공동명예해야 해. 개싸빈정이지. 나는 우리 한국 여자들의 저런 발언을 보시죠. 돈관리라곤 해외여행에 허버허버 돈 쓰는 것밖에 모르면서. 무조건 경제권은 여자가 가져야 한다는 저 표독한 모습. 대한민국의 마통론이 널리 퍼져서 남자들이 저런 여자 설거지를 해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사가운 시장 논리에 의해서 저런 여자들이 도태되면 도태될수록 세상이 점점 정상화가 되어가고 진정한 양성평등이 오는 거죠. 여자들이 저딴 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도태되니까 점점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발언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조심을 하게 되겠죠. 부디 우리 남성들 아무리 결혼이 급하다 해서 아무나 만나서 결혼하지 마시고 여자의 경제관념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여성들의 마통 리볼빙 사랑은 극진하니까 필시 신용등급은 개박살나 있을 겁니다. 한번 신용등급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마통론을 남자들이 머릿속에 박아넣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피자 한 판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이들이 경제권을 가지면 집안 망한다.